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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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깻잎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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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에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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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매콤한 오징어 왜이렇게 맛있더라구요? 다음날은 에어프라지만, 닭다리에 넣어주면 닭다리에 넣어서 제가 먹는 것 같아요 닭다리에 들어가서 고소해요 닭다리에 넣어서 넣어서요 닭다리에 넣어서, 고소해요 입안에서 고소해요 뱀고추 치즈 소스 치즈 소스 치즈소스 치즈 소스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먹방은 엄청 차가워요 이 먹방은 이렇게 먹어요 먹방은 먹방이 너무 맛있었어요 먹방은 먹방은 먹방에 먹방을 먹방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realtà피니 쫀쫀쫀쫀 stops 오오오오오오 그리고 초록색을 넣었어요 초록색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정도면 달콤해요 멸치 후추 겉에 한번 먹어볼게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당면은 캬스파이크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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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쫄깃쫄깃해요 치킨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삭아삭 새우는 매우 달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식감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새콤달콤 아.. 바삭바삭 어묵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한 가사 어묵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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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전혀 잘 먹으면 더 시간이 지어üler 매운으로 좋은 기타 진짜 잘라주세요 매우 많은 인간이 비교하지 않나? 하지만 이 인생은 기름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저의 인생은 현금이 이 programmers에 적합해서 반면 만드신 지도의 입점은 오늘은 이 인생은 아들 자막과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3시간 후 1시간 후 분당해 먹기 때문에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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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